이게 맨 로블럭스 로블럭스 자 오늘 특별 게스가 있는데요 유튜버 선선우님이세요 이분이 오늘 엄청난 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구경 좀 갈려고요 여러분들 뭐 아파트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막 저택도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인사를 좀 건네볼까요? 선선우님 안녕하세용 집 거대한 거 지으셨다고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가짱 넵 갑시다 비행기 자 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된다고 하더라고 비행기요? 비행기 또또또또 비행기 여기 여기 여권 티켓을 뽑는 데가 있다 자 티켓 하나만 주세요 아저씨 티켓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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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캥구루씨가 팔고 있네 티켓을 자 여기서 삑 처리하고 비행기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자 얘들아 티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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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들아 여기 야 여기 입양하소에 CU가 생겨있어 똑같애 우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와 진 사과 알았어 사과 사줄게 뭐 그래 그것도 사줄게 아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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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야 그것도 사줄게 아빠 근데 여기 있는거 다 사주세요 니아야 너 그거 물건을 훔치면 안되지 흐흐흐 나네 거질러 와 이거 CU 진짜 똑같이 생겼다 어 계산 안하고 간다 우리 아빠 어 그러게 여기는 베스킨라벤스야 아이스크림 집이지 우와 맛있겠다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음 좋지 좋지 죄송해요 손님 저희는 못생긴 손님한테 팔지 않거든요 그럼 너가 먹으면 안되겠네요 정답이에요 리아는 못먹겠다 못먹겠다 이분도 손님인가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잘생겼다 미호야 그러면 안되지 아 그래요 와 여기 호텔이다 호텔 와 럭셔리 호텔 와 호텔 로비인가봐 로비고 야 로비에서 와 여기 디테일한거 봐라 와 로고 이런게 너무 이쁘다 와 호텔 안 봐봐 아늑하게 돼있어 우와 여기 내 방 나도 내 방 아니야 여기 내 방이에요 아빠 그래 리아는 여기 옆에 보이지 펫 침대 여기서 자는거야 너는 편하다 편하지 편행편행 아 편하당 짱편하당 와 경치도 엄청 좋고 말이야 와 잘 만드셨다 진짜 잘 만드셨네요 와 TV가 레전드다 그러니까 TV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자 그러면 딴 데도 가볼까나 여기는 구찌 매장이야 얘들아 명품 명품 우와 명품 매장이다 아빠 아빠 나 이거 이거 야 너 어린데 벌써 구찌야? 아빠 어 나 이거야 사주세요 가격표 보자 오오오 500만원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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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500원밖에 안하는데 왜 안사줘요 안돼 안돼 어 와 애들아 여기 봐봐 여기 엄청난게 있어 맥도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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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맥도날드 여기에 빅맥 하나 주세요 어? 빅맥 대신 비 큰 김야가 있어요 왕 맛없겠다 너는 썩었나봐 이 집 비 큰 양바가지 두루뚜뚜뚜 어디어디어디 오기오기 호호호 호호호 와 잘 만들었다 오 여기도 연기가 나는데 할아버지 뱃살인가 봐 애야 야 어 어 애들아 완전 대박 우리가 평소에 어? 백층 탈출하기 많이 하잖아 네 여기에 백층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아파트랑은 비교가 안되는데 이거 우와 우와 진짜 올라가보자 내부는 없는데 내부는 없는 것 같은데 와 그래도 높다 아파트가 엄청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구나 이병허설에서 야 여기 진짜 높은 아파트가 있구요 와 경치가 다 보여요 여기 올라오면 야 리아야 우리 여기서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 그거나 하자 백층 탈출하기 아 그게 뭔데 알잖아 우리 백층 탈출하기 하자 아파트 옥상인데 리아야 변신했어 엄마야 그 엄마 공포의 엄마 아 اس при law 아줌마는 같이 가자 아줌마가 즐겁게 해줄게 아니 아니 아줌마가 그냥 죽 해줄게 아하하하하 아이 minho야 도망가야 돼 어떻게든utors 도망가 우와 얘들아 우와 와 정말 백층 탈출하기 여기서 하면 재밌겠다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기도 애들아 저쪽에 있는 진짜 엄청난 저택 가보자 어 여깄다 와 여기 샤넬 매장도 있었구나 명품 명품만 좋아해가지고 와 와 이거 봐봐 얘들아 오 모던한 집이야 모던한 집 모던집이다 모던집 야 이런집에 살고싶다 똑똑히 하세요 와 진짜 여기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다 우리 엄마도 데리고 올걸 리아야 그치 너희 엄마? 응 그러게 야 이거 와 이거 봐봐 경치 봐봐 진짜 이게 이백화점에서 손수지은 맵이 맞나 어 엄마 엄마 어머 우와 여기지 뭐니 진짜 요즘 세대말로 오지고 지리고 내리꼬네 그쵸 엄마 여기 엄청 좋아요 엄마 여기 여맨이가 엄마 몰래 현질에서 산데에요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현질이에요 무슨 우리 아빠야 미호야 숨어야돼 오 무섭잖아요 엄마 와 지하도 있다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지하도 있네? 와 거실이다 엄마 여기 앉아서 도넛 드실래요? 와 옷장 옷장 오빵 오빵 거울도 있고 이쁘다 우리 여기 나가는데도 있다 테라스도 있어 테라스도 있어 와 위에 목욕하는것도 있어 야외욕주 야외욕주 와 엄마 좋죠? 음 아주 좋구나 와 엄청 좋네 자 그리고 뒤에도 뭐가 있나봐 여기에 여기 있다 와 이것도 부잣집인가봐요 여러분들 와 내부도 이렇게 멋지게 있네 우와 우와 이방안소에서 파는 집보다 좋아요 그러게 이방안소에서 파는 집보다 좋네 공짜집이잖아 한부로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렇게 능력만 있으면 공짜집도 만들 수 있고 좋겠다 샤워도 하고 와 진짜 잘 지우셨다 와 팻빵도 있네 이야 와 와 침대 아늑한것 봐 얘들아 와 진짜 부럽다 여기다 자는 사람은 엄마 저희도 이런집으로 이사가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얘는 또 말안되는 소리하네 주먹으로 이따 깨줘야겠어요 아하 아이고 야 너무 잘 지웠다 와 선선우님 너무 예쁘네요 집이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선선우님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봤구요 선선우님 유튜브도 이렇게 건축하는거 나오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저희는 이만 집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? 나 그럼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내자 이녀맨 러블럭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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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